음악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대림동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중국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실제로 또 상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분들이 걱정이 많고 또 주민들께서 시장을 맞먹고 이용하시라고 오늘 그런 차원에서 방역을 특별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방역을 해주니까 우리도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영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오늘 이렇게 손님들 보는 데서 이렇게 그거 하니까 손님들도 아 이거 이 집 방역했구나 하고서는 그렇게 마음상으로도 안정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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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